나는 무슨 꿈을 꾸었던 걸까? 어쩌면... 어쩌면 그 모든 일상들이 내 인생에서 가능할 거라는 꿈 그래서 어쩌면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지 않을까 했던 꿈 같이 죽어! 이거 놔, 이거 놔 빨리 해 시끄러워 여기 동편 안내대식인데요 부한 팀 좀 빨리 불러주세요 빨리요 이거 놔, 이거 놓고 얘기해 내가 너를 어떻게 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잖아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변하니 네 알았어요 정말 좀 놓고 얘기해 저기요 잠시만요 시끄러워 저리가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이러다 질식하겠어요 시끄러워 따지게 아 아 아 한여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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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한여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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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차려요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주연 사원. 네 여름 씨 어디에요? 이수연 씨 저 나영주입니다. 한여름 씨가 지금 좀 다쳤는데요. 어떡해 피조물다. 한여름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. 죄송합니다. 이수연 씨. 이수연 씨 듣고 있습니까? 이수연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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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부안 3팀 5대기입니다. 여기 1층 동편 안내데스크 흉기 상황 발생. 흉기 상황 발생. 여섯 팀 직원 함량이 부상당했고 흉기 소지자는 제압 중에 있습니다. 긴급 지원 요청 바랍니다. 선배님. 동편 안내데스크에서 흉기 이두른 남자 도주 중 근처에 있는 순찰팀 출구 3번 쪽으로 지원 바랍니다. 자 용산 방면 먼저 타실게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대부분 방면은 우선 기다리실게요. 이지현. 너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겁니까? 수연아. 한여름 씨. 누가 그런 겁니까? 안내데스크 직원하고 사귀던 사람이래. 얼마 전에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 품고 덤비는 걸 한여름이 막다가 다친 것 같아. 그 사람 도망쳤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. 좀 전에. 경찰에서 지금 찾고 있어. 근데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? 왜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. 수연아. 이수연 씨. 이수연 씨. 사랑해. 승희야. 내 맘 알지?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? 몰라요. 경찰한테 이미 다 아는 거 얘기했어요. 다음번에 그쪽이 다칠 수도 있어요. 어차피 내가 신고해도 잡혀봐봤자 금방 풀려날 거 뻔하고. 그럼 난 두 배 세 배로 보복 당할 거예요. 싫어요. 말 안 할래요. 절대로 그쪽한테 보복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. 약속할게요.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이 사람이에요. 제가 잘 가는 PC방을 알아요. 이 사람은 전해에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에서는 encourage distribu 고개요. 이걸 하죠. 이게... 그 사람은 전해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죽고 있는 산 Tak아가 salah죠. 그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. 여보세요? 왜 이리 하는 거 좋아? 으악! 야 너... 뭐냐고 이 새끼야! 휴... 얌리없는 Price 극대олог 제가 받을 거야? 네, 보안팀입니다. 네? 지금 전화가 오신 분 누굽니까? 네, 보안팀입니다.